에이브 표를 많이 받은 순으로 A부터 D까지 각자 등급이 정해질 거야 이건 이퀄 반 안에서의 서열이야 씹 무슨 이딴 게임 있어? 너도 F라고 아... 같아 피라미드 게임을 없애자 이 게임은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배신 당할지도 모른다는 압박, 초조, 공포 백 퍼먹혀 내가 뭘 잘못했어 너가 등급이 높아지든가 질서로 무너뜨릴 거야 씹지야 조금만 참아 니 잘못이 아니야 왜 이딴 게임을 하는 걸까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괜찮아? 넌 이 게임을 왜 해? 잘못함이 없는 것보다 잃을 게 많은 거 아니야? 게임은 계속된다 쭉 반을 바꾸자고 했잖아 넌 환발하는 건 내가 아니야 게임이지 난 그럼 그냥 피라미드를 쳐 부술게 오케이 넌 환발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